지금부터는 배삼준국립주권감시단 회장님을 모시고 속초에서 호텔업을 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그러니까 강릉노동청에서 파견한 근로감독관들의 부당한 행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겪는 이야기 또 그것이 억울하기 때문에 또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거를 겪고 세상에 이게 나라가 맞나 이래가지고 제가 진짜 이 사건 지금 현재에 와서는 내가 이 근로감독관 몇 사람을 어떻게 손보고 하는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나라의 시스템이점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 그래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청와대 국민권익위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부 장관석 12번 14번인가를 진정 탄원을 했어요 아무도 안 돌봐줍니다 지금 이제 기껏 국민권익위에서 하는 거나 감사원은 뭐라고 하냐면요 그 생선을 고향에다 맡기듯이 그 사건 처리는 가해자가 맡아라 그렇죠? 이첩을 해버려요 이첩을? 그럼 가해자가 맡으라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건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 사람이 자기 불량관이 없잖아요 그럼 감사원도 그렇게 했고 국민권익위원회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안 돌봐줍니다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없다 이야기죠 우리나라는요 지금 현재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국민들 억울한 거 겪어서 해결해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없습니다 이거 제가 사실은 국민주권감시단 창립 때문에 우리 공박사님이 이렇게 방송에서 왔습니다마는 우리가 할 목적이 공무원들을 바로 잡아놓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 사회가 바로 될 수 있는데 지금 아마 내가 이걸 광고를 내고 나서 한 500여 명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광고를 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제 작은 거라도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겁이 나잖아요 고민 많이 안 하셨습니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빚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돈을 번 거는 과거예요 지금 나 털어도 세금으로 양도세고 내 거 다 냈어요 지방세? 지방세 제가 내는 게 1년에 1억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양도세하고 소득세 부가세 단돈 10원도 저는 지방세고 국세고 체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속초 시장한테서 속초에서 제일 세금 많이 내는 사람으로 하고 거기다 성실 납세자 해가지고 상장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강릉노동청에는 전혀 해결을 못 해주고 그 다음 뭐 국민권익위 라든지 청와대 감사원 그 다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이렇게 이제 해도 총 한 몇 군데 정도 그러니까 그 기관이 우리나라에서 사정기관이라는 게 대표 중에 청와대하고 국민권익위 감사원이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경찰 공무원은 자기는 안 다룬다 갑디다 그리고 이제 장관실은 해당 부서니까 그렇게 했는데 대충 이 정도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런 신문고를 놔두고 국민권익위를 이렇게 만들고 하는 취지가 뭐냐면 모든 사건을 다 고소를 해봐요 검찰이 어떻게 못해요 지금도 고소와 고발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안 하면 전부 고발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검찰 지금 숫자를요 지금부터 두 배는 더 늘려야 됩니다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낭비가 엄청나게 심하죠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민생 민생 해도 공무원한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보다 큰 민생 없습니다 민생 중에 가장 큰 거가 그렇죠 해당 공무원한테 억울한 일을 당한 것만큼 그렇죠 경험해보니까 없더라 돈 좀 잃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람이 완전히 그냥 값질하는 데 아주 미쳐버려요 그거 아주 그거 아마 다른 사람 제 얘기도 공감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무 사정지간이 민생 문제를 해결을 못 해주니 그러니 결국은 대통령에게 호소문을 쓰는 수가 없겠다 그래서 비용을 들여가지고 조선일보 한 면을 산 거네요 사가지고 그걸 쓴 거를 제가 보게 됐고 그래서 내가 방송에 다루었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쓰면서도 이제 이게 효과가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했죠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1996년, 7년, 8년 그 당시에 저희 회사가 가우디라고 하는 주식에서 가우디 네, 무스탕 회사입니다 그래갖고 신문 광고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광고의 효과에 대해서는 잘 아시구나 알죠 알고 또 신문별로 틀려요 그리고 또 몇몇이 틀리고 몇 시까지 반응이 오고 이런 걸 다 알아요 그런 감각이 다 옛날 사업할 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지민들한테는 반응이 많을 것이다 과연 그러면 청와대에서 전화가 오느냐 아니면 또는 기관에서 전화가 오느냐 그걸 제가 의심히 봤습니다 일체 없었습니다 놀랬습니다 놀랬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한테는 아무 반응이 없고 세금을 대는 사람들한테만 이제 반응이 있었네요 네 전화통이 불통이 났겠네요 불통 났죠 거의 뭐 3, 4일 동안을 갖다가 뭐 계속 뭐 그래갖고 그분들 전화번호를 내가 다 받아 써놨어요 그래갖고 그분들이 다들 그러는 거예요 이거 단체를 만들어서 저항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 그래갖고 그 저 신문에다 뭐 국민주권감시단 같은 거 만든다 그랬더니 그걸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까지 하시죠 그러면 그 전화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하소연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중에서 인상적인 게 있으면 네 있습니다 그거요 한두 개만 좀 소개해 주면은 그러면 지금 진짜 시청자들이 어떤 게 인상적이었던가 네 제가 그 저 전화받은 것은 70대 여인입니다 네 그분이 저 군포에 산답니다 군포에 네 그런데 그 교통유발금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군포시청에서 따졌대요 그랬더니 그 군포시청에서 좀 이제 좀 시끄러웠겠죠 그때 경찰을 불러버린 거예요 경찰이 와가지고 어 왜 나를 잡아 갈라 하느냐 하니까 경찰이 바로 이거를 부인을 땅바닥에 엎어놓고 70대인데 네 70대 노인을 그리고 구둣발로 등호를 밟고 손을 뒤로 해갖고 수갑을 치웠다 그 옆에는 내 딸도 있었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놓았습니까 나는 못 찍었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찍었으니까 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이 정도까지 가면 그런데도 아무도 그런 공무원이 조금 저쪽으로 앞쪽으로 네 이런 공무원이 아무런 제재를 안 받는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분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아주 무리하게 해갖고 수십억을 자기가 손해받는데 이거를 좀 받아달라 재산권이 크게 네 그 양반이 재산이 좀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국지단에서 이걸 활동을 해서 받아갖고 내가 일부분은 여기 내가 기부를 해줄게 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내일 창립기념일 때 그 사례발표회가 있어요 아 사례발표회가 그러면 내일이 이제 18일이잖아요 2월 18일 그러면은 이제 그 그동안 이제 국수단이 국주단이 국민주권감시단 국주단 국주단이 이제 그동안 이제 광고를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절차 과정 과정을 좀 이제 참고하신 분들한테 좀 광고도 할 겸에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뭐 한다 뭐 하기 위해서 모인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광고를 내고 나서 시민들한테 많은 전화를 받으면서 시민들이 이제 그런 단체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나도 그런 거를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다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네 십시일반을 돈을 모아가지고 네 언론에도 제보를 하고 네 그다음에 방송국에 제보하고 해서 네 네 하고 좀 공건력이 제어받을 수 있게 그렇죠 기관에다가도 이제 공문을 띄우고 항의를 하고 언론도 고발도 하고 그래갖고 감시감독이 안 되면 직접 우리 회원들이 앞에 가서 시위를 하자 네 이런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해결하겠다 그리고 풀뿌리 심리사회운동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갖고 국주단닷컴이라는 이제 그 사이트를 이제 내일 오픈하거든요 국주단닷컴 네 국주단닷컴 그냥 국주단입니다 그대로 K-U-K-J-U-D-A-N입니다 K-U-K-J-U-D-A-N D-A-N 국주단닷컴 국주단닷컴 K-U-K-J-U-D-A-N닷컴 그래 지금 이제 아마 이제 오늘 자정이면 이제 그게 이제 오픈이 될 거예요 사례연구를 하면은 내일 내일은 이제 정신명칭이 국주단 그렇죠 국민주권감시단 약자로 국주단 네 국주단의 창립총회입니까 창립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 네 내일 이제 열리는 시간이 오후 3시 오후 3시 그 다음에 양재동 K-호텔 그러니까 옛날 교육문화회관 교육문화회관 지금 K-호텔입니다 K-호텔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이제 얘기들을 해가지고 동아일보에다가 광고를 동아일보 죄송합니다 동아일보에다가 낸 숫자에서는 온 전화가 100통 미만이었습니다 근데 뭐 그것이 꼭 동아일보가 광고발이 작다 그래서는 아닐 거예요 요일도 있고 다 그러는데 하여간 나머지 전부 다 하면 한 500명이 연락이 왔습니다 500명이 연락이 왔고 네 그럼 내일에서 사례발표를 몇 분이 나서십니까 사례발표를 이제 7분씩 정도로 끊자고 그랬는데 그게 몇 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한 4명 정도로 다 기다리는 사람 지루하니까 한 4명 정도로 끊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걸 하겠다는 사람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부 우리 홈페이지에 이걸 다 올릴 겁니다 홈페이지 올리고 네 메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올리고 또 이제 그런 내용을 이런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부분에 그렇죠 제보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왜그러면 그건 일종의 스토리니까 네 실화죠 실화 그건 뭐 그냥 그거는 뭐 픽션이 아니고 사람들이 직접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건데 그거를 옆집 사람들도 느낄 수 있고 나도 당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사람들 마음속에는 일종의 의분 같은 게 있잖아요 정의에 대한 어떤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사례 케이스 스터디 사례 같은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호소력이 있고 또 그게 사회를 바꾸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네요 그럼 이제 내일 창립 총회 발기인 대회를 마치고 나면 이제 홈페이지도 개설하고 그 다음 정기적으로 사례가 축적이 되면 그런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네요 네 그럼 이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제가 아는 분들도 몇 분 가시겠다고 아 그랬어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일 참석에는 얼마 정도로 예상합니다 자석은 150석인데 150석 이미 지금 오겠다는 분이 180명이에요 그래서 좀 늦게 오는 분은 뒤에 서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근데 이제 그 늦게 오니까 식사를 또 제공해야 되잖아요 예 그니까 밥값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이걸 전부 제 혼자 부담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만들고 나면 대비를 모아야겠죠 그렇죠 그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래갖고 광고비도 만만치 않고 뭐 이런데 저는 어쨌든 뭐 돈이 몇 억이 들어가더라도 정말 이 우리 시민사회가 건강하고 공무원들이 반듯하게 가는 그런 분명한 민주주의 사회만 될 수 있다면 저는 얼마나 내 재산을 투자할 용의가 있어요 예 저는 그래요 저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근로감독관들 못된 사람들 그 사람 몇 사람 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나라가 네 좀 공권력이라는 것이 네 정말 국민들을 위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 그렇죠 예 그 영어로 그냥 그야말로 공직자가 서번트인데 그렇죠 네 서번트 봉사하는 자인데 이게 어떻게 보다 보니까 이제 군림하는 쪽으로 바뀌어 가지고 네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좀 나아졌는데 그래도 참 그런 점들이 그걸 각성하는 시민들이 꽤 많다는 이야기 네 그렇죠 그런 점은 이제 앞으로 많이 발전이 좀 돼야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배상준 회장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국립주권감시단이 이제 어떻게 출범하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주로 이제 말씀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예 네 예 예 예 예 예 예